우리 무슨 팀을 할래? 빨간 팀, 파란팀, 초록 팀 노란팀 노랑할래 가자 노랑 네 예트 야 이거 챙겨야 되나 봐 뭐지? 그랩 하라는데? 그랩 어떻게 하지? 그래? 브릿지그래그? 여기다가 꽂는 건가본데? 왜 불을? 오! 오! 했다! 했다! 어떻게 했어? 그냥 몸으로 갖다 대니까 했어! 오! 아! 불 켰는데? 오! 그니까! 자! 난쟁이 동차로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의 꿀밤이랑 같이 타워 오브 올림피아 한번 해볼 건데요! 이게 약간 올림픽 같은 그런 거 같아! 좋아! 좋아! 올림픽 좋아! 어! 우리는 지금 노란팀의 대표가 된거지! 오! 국가대표다! 국가대표! 이거 또 몸으로 터치하면 뺏어지는건가? 야! 이거 엄청 빨라! 요거 타고! 요거 타고! 그렇지! 저기 파란팀이라! 저거 팀 온다! 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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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또 저기 터치하면 되는건가? 우리가 두 명이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거 아닌가? 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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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쓰! 예쓰! 어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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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제 팀 됐다! 이제 팀 됐다! 야! 시작됐다! 시작됐다! 야! 이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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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짜 노래팀이야! 우리 이제! 어! 이제 우리 진짜 제대로 갑시다! 어! 이거! 이거 챙겨! 이거 챙겨! 이거 챙겨! 이거 챙겨! 이거 뭐야! 아! 오는구나! 저거! 이거 요것도 원킬인거 같거든? 어! 잘 피해야겠다! 어! 킬파트 조심해야 돼! 아까 전에 죽어보니까 한 번에 죽더라고! 이렇게 피해서! 바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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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몸 싹 가로로 해서 티하고! 어! 그렇지! 그렇지! 오! 쓸 수 있고! 오! 오! 한 번에! 오케이! 오케이! 아! 잘하고 있어요! 잘하고 있어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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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! 예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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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까끌까끌한거는 한 번에 죽는게 아니야! 아! 이 까끌이는 괜찮아? 응응! 이 까끌이는 뭔가 이렇게 살짝 덜다는 그런 거 있잖아! 우리 근데 많이 달긴 한다! 오! 나 노래 피! 노래! 노래! 조심해야 돼! 조심해야 돼! 노래 부르게? 예! 예쓰! 예쓰! 예쓰 좋아! 야! 얘네들 왜 이렇게 빨라? 이 친구들 되게 잘해! 야! 한 명 카톡! 한 명 카톡! 라이브를 한 번 잘랐어! 오! 이거 한 번에 죽는다! 오! 조심! 조심! 신중하게! 아! 야! 베이커! 저리 안가? 아! 쟤 입에서 오! 욕 나오게 하네! 예쓰! 예쓰! 어! 욕을 하면 안 돼요! 알겠습니다! 베이컨 잘해! 베이컨 잘해! 호연이가 베이컨 엄청 잘해! 근데 그거 알지? 원래 운동하면은 좀 사람이 거칠어지는 거! 어! 어떻게 살짝 거칠어? 허리는 그러진 않았어! 살짝 거칠어진 뻔했어! 베이컨한테 따라잡혀가! 괜찮아! 예쓰! 괜찮아! 예쓰! 이게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닐까? 오! 베이컨 죽었어! 예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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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따라잡고 싶어서 그랬나보다! 그러니까! 아직 필살이 다 잡고 싶어가지고! 어! 여기 골! 여기 골인 지점인데! 못 올라왔쭈! 못 올라왔쭈! 오케이! 오케이! 야!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! 우리 완전 실제로 국가대표해도 되겠는데? 우리 이 정도면 진짜 국가대표 할까? 어! 이거 밟으면? 상구랑! 예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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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다른 친구들 못 올라오고 있어! 이러면 우리가 이기는 건가? 우리 너무 압도적이야! 내가 친구하면 올라왔거든? 무슨 색일까? 무슨 색일까? 제발 노란 이길! 노란! 노란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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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빠른! 빠른! 모둑이 봐! 민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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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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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가 없는 게 아쉽다. 자 2대1입니다 현재. 어? 깃발 같은 게 들어왔는데? 왼쪽에? 뭐지? 이제부터 체크 포인트가 생기나 보다. 체크... 아... 이제 이제 체크 포인트가 생기는 거구나.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거구나. 이게 잘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뒤에 가면은 체크 포인트가 쭉 하고 생겨요. 아니 이게 되게 시스템이 좋다. 한 명 더 오거든? 저 사람이 파랑만 아니면 돼. 제발... 제발 파랑 아니게... 제발... 봐요? 빨간 입고 같은 게... 아! 파랑이야! 아! 잠깐만! 아 이런 무슨 거 아니야? 아! 제발! 무슨 거! 제발 한 명만 더! 야 새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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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야! 아! 아! 야 너 못 먹어! 아무것도 아니야. 야 우리 노란팀이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? 진짜? 노란팀이... 불 챙기고? 노란팀 엄청 없는 거 같은데? 이렇게 불 챙겼고요. 그럼 일참 치고 있어! 괜찮아 이게 어차피 같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? 등순에 중요하지 않아. 등순에 1등 하고 싶어. 아 그래? 어 여기 내 앞에 되게 귀여운... 빨리 잡아야지 발팔 온다. 1등으로 갈 필요가 없네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발판이 다 똑같이 보인다 모든 사람들에게? 어? 아 그러네 이거는 그거네? 공통됐네? 응. 그래서 좋은 거 같아. 어 좋다. 이게 누가 하나 먼저 오는 게 아니니까. 예스 예스. 지금 보니까 야 한 명 떨어졌다. 파란색 한 명 떨어졌어. 예스 예스. 예스 예스. 괜찮아? 지금 이 시간을 읽어. 어? 여깄다. 야야! 괜찮아? 아니 드라마 좀 걱정하지 말아. 저는 다리에 발목에 금이 조금 간 거야! 안돼! 발목에 금 가서 아장 났나 보다 이제. 아우 나 잘못치지지지. 야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은 뼈도 부러디고 인대도 늘어나고 그러는 거야. 괜찮아 괜찮아. 쩔어. 어 발목 침실 끌고 갈게. 두근만 기다려줘. 야 여기 또 기다리는 거 있어 어차피. 하지마 그거. 아악! 아! 어 못할 거 같아. 어 못할 거 같아. 거기까지. 엄마 이거 좀 억울해. 왜 저렴어? 여우씨 먼저 왔는데. 저 친구랑 같이 와준다는 게 되게 억울하다 이거. 아! 아깐 발판 같이 봐서 좋다 그랬잖아 우리. 어 아니 근데 엄청 억울한데. 야 이 구역에 1등은 나다. 내가 먼저 왔다고. 거기는 누가 있어? 내가 먼저. 예쓰예쓰 내가 먼저 밟았다. 1등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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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여기 지금 초록색깐 한 명 있거든? 응. 너만 올라오면 돼. 일단 일단. 그러면 이 구역에 3등은 나야. 어 이 구역에 3등은 너야. 진정해. 진정해. 집중해서 올라와. 잘하고 있어. 천천히. 천천히. 지금 여기 올라올 사람 없거든? 우리랑 견질 사람 없거든? 네.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노란팀은 우리 두 명이어서 충분한 거 같아. 근데 다른 친구들이 두 명 들어오면 좀 아쉬워. 난 이기고 싶은데. 부숭이잖아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. 그 친구들이 시간을 다 써서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. 시간 빨리 가게 하는 거 없나? 시간을 거스르는 자. 꾸며밤이 도자. 꾸며밤이 도자. 꾸며밤이 도자. 당신은 동이에요. 동. 아 싫어. 동그맨 대 싫어. 왜 3등인데? 그런 말이 좋아. 여기 화가 더 뜯났어. 야 여기 지금 올라가 있거든? 내가 봤을 때 금홍 가운수지. 야 원래 오른쪽이. 그니까 오른쪽이 왼쪽. 그니까 이렇게 마주 보게 되면 왼쪽. 맞지? 맞지 맞지? 저 친구가. 저 친구가 양보해줬네. 은메달 양보. 맞나 여기 은메달? 맞는 거 같아. 왜냐면 금은동 맞는 거 같아 순위가. 오늘은 이렇게 꿀밤이랑 같이 타워 오브 올림피아 해봤는데요. 이게 팀을 먹고 타워를 올라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노란팀이 좀 넘사벽이었다. 넘사벽이었다. 그럼 그럼.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.